하! 으! 아우! 아아아아악! 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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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제목이 뭐냐 이거 장미와 동백 호화 찬란 버전 입니다 이거 아주 예전에 고전 플랜시 게임으로 있었던 싸데이 게임이 엄청난 분량과 고퀄리티로 리메이크가 되면서 닌텐도 스위치에 정식 발매가 됐어요 이건 무조건 캠을 켜고 플레이해야 된다는 우리 장작군들의 말에 따라서 한번 제가 캠을 켜고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으 야아 시나리오 첫번째 뭐야 더빙이 다 돼있네 전설의 장미 며느리 오 야망이 있어 천민 출신 여잔 깡따오가 세다고요? 이거 한거라 누가 했어 칭찬해 여자들의 싸움이 시작됐나 자세를 잡고 뒤로 조금 더 빨라야 되겠군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잘 피해 아 이거 세게 휘둘러야 되네 그렇지 이거 카운터가 있네 재밌다 이거 뭐라고 흥 흥 흥 흥 에이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아 등장해버리고 망고신가 언니가 인연이 나를 과력근의 힘 꽉 조이고 체바퀴 코지 가문을 제것으로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오 건방진걸 7할도 풍년이네요 와 근데 주인공도 썩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장남이니까 이 집안은 나의 것이다 라니 하지만 주인공은 나 아니니까 쟤 뭐가 뒤로 돌아가는거 봤어? 하! 차아악! 팍! 덤벼두어 이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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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히 하! 차아악! 하! 뭐야 만만한데? 손! 손이 맵구나. 하.. 힘들어. 어? 이 혹소린? 너 왜 그러고 있어? 아니 미친면들과는 날아다니 왜 메이드가 할 소리야? 오.. 연습 상대가 되어준다. 아 그냥 나 때리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손이 좀 빠른걸? 메이드 주제. 아.. 안다. 야 이거 운동된다. 레이코 데스. 레이코. 아.. 나 기억나. 기억나. 이 얼굴 기억나. 근데 학생 시절에 고전 플래시 게임으로 최종 보스로 나왔던 이 할머니의 무시무시함. 진짜 겁나 셌다고. 엄청 날래고. 와 진짜 추억이다. 지금도 얼마나 날 셌지 볼까요? 할머니! 눈빛으로 싸대기 때리시네. 왜 이렇게 체력이 많으셔. 건장하시네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예전에. 어렸던. 쟤가 아니. 어! 아 뭐야. 아 부채를 펼치면 약간 한턴 뒤에 때리는군요. 페이크 동작까지. 역시 할머니. 하지만 날 사랑스러워. 이마도 이레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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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약하군요. 할머니. 미고도. 아아 모가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거죠? 하하하하. 아하하하. 어? 할머니가 최종 권력자 아니었어? 슈바키 데모의 어둠의 힘에 의해 지배되었다고 그런 스토리가 전설의 장미 며느리 이러고 있네 뭐야 저게 어 이거 누구세 어 그리고 데미지가 있어 데미지가 있어 어 야 피가 괴물 소리가 나는데 마 나는 쿨하지 않는다 지금이다 싹싸레기 숫 호 지미야 쏘레 이런 약하게 때렸다 숫 호 아아야 아파 아 얘가 속도가 좀 느려 아 근데 피하는 거 징그러워 싸대기 많이 아파 보이시는데 전력으로 싸대기 지금이야 싹 싸대기 싹 오 해피엔딩 저는 뭐 양쪽에 지금 애들 공손해진 거 봐 공손 벌써 깨버리고 말았나 해피엔딩이면 좋은데 여기 두 번째 시나리오가 있네요 한번 해봅시다 아 이 이 막 막내라고 해야 되나 막내의 시나리오인가 봐 복수유의 하얀 흑화 오 흑화했어 대박 오 시즈카는 좀 의젓하네 참는 법을 배운 적이 없대 자랑이다 이 미친 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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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막내 이제 헉 언니가 막내 충신이다 이제 이제 이 친구의 입장에서 싸우게 되겠군요 덤벼보시지 아 아니 너무 느려 아니 너무 느리게 움직이니까 오히려 내가 잘 못 때리겠지 언니 천천히 피해 호호 하아 어? 뭐야? 2단 지게? 건방진 곳 난 한 번밖에 못 치는데! 난 왜 안돼! 하! 하! 카운터! 싸내기! 싹싸내기!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아쉽군 손! 손! 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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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가 너무 더러운데? 아 이제 첫번째 작에서 싸웠던 그 순서대로 다시 이렇게 재도전하는거야? 하하하하 오늘도 천장에서 열일하시네 하하하하 그런 어른한테 싸내기를 얘기해주겠어요! 하하하하 좋아 그럼 페이크를 넣어주마 건방진 메이드 감히 나에게 되들어 너는 내 편을 들었어야지! 카운터! 왜이렇게 늦게 때려 그럼 나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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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씨끼야! 나도 페이크 넣을 수 있어 어? 뭐야? 깜짝이야 어? 아! 느려! 아니 할머니 손 너무 느려요! 뭐하는거야? 뭐해? 페이크 넣지마! 에이! 카운터! 2! 2! 2! 쫄았지마! 지금이야 쌍싸대기야! 뭐야? 실패! 쌍싸대기를 실패할 수도 있군요? 눈에서 피나시는데 괜찮은 거 맞아요? 홈! 마무리! 하아아아아아아iyrique! 쌍싸대기! 이렇게 탈락처 qur 따라구요! 말아주시겠어요? 누구시켜? 뭐야 쟤는 왜 저기 숨어있는데 수상사람이군요 어 뭐야 아 쌍둥이야? 어떻게 공격을 할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군요 그냥 둘을 따닥 때리면 되는건가 얘네 왜이래 따닥 모기 하 모기 어디까지 어디까지 늘어나는거에요 손 아 뭐야 하 진심사쟁이 하이 우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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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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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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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일이 썼던 거지 무슨일이 있었던거지 쟤 눈치보고 있는데 죽어 왜 두 번 때려 건방진 것 그러고 보니까 한 명만 맞고 있는데 한 명만 계속 맞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애는 괜찮고 편하게 살기 위해선 설령 부모라 하더라고 어? 어 뭐야 그 패기 넘치던 할머니 어떻게 됐어 어머 아 천막하네요 여자들의 싸움이 시작된다 오케이 여자라고 무서워 하지만 내 싸대기도 만만치 않지 하 아니 왜 이렇게 느리게 때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야 뭐 괴물로 변한 거야? 왜 왼손은 정상인데 정상으로 돌아와 하 진심 사냥해 진지하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싸움이다 계속 싸울 수 있네? 좋아 좋아 아 야 이거 타임 이거 막 격차를 두네 이거 건방지게 건방진 녀석은 싸대기를 때려야지 건방진 녀석 아 방 사대기 바로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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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대기! 쉽군. 영문모를 요괴를 쓰러뜨렸대. 레이코 흑화전이 아주 아름다워졌군. 사울이 말투가 왜 이렇게 저급해졌냐? 힘을 물려받은 상징. 싸대기를 날리죠. 카게구루이야? 오! 브금이! 어? 빠루군. 역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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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강하구나래 이거!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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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이게 엔딩이야? 야 이게 어디서 반칙이지 야 싸대기를 손으로 막는 게 어디서 이렇게 피해야지 자신에게 도전하려는 자를 기다렸던 걸까요 이러고 있네 아 뭐야 메이드 귀여워 왜 재밌지 이게 뭐냐 아주 내가 한 일 아주 배우 시켜주마 피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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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새끼 년이 내 남편한테 꺼져 죽어 쌍싸라기 흔들어 흔들어 야야야야야 주방길 커지네 내 hacer 이 년이 오늘 아주 매를 버는구나 쌍싸라기 쌍싸라기 하하 미 년이 가 RH Нетスプレイ Scholarship 하 그렇게 쳐받고 날 인정하지 않았뿐 치마 옭. 옭. 아아... 이게 땀 때리는 게 전진 운동이어서 몸을 좀 풀어놔야 돼. 츠바키 코지 사오리다스. 아이씨 깜짝이야. 나 어릴 때부터 봐줬던 내 유모이자 가정보 그니까 나 돌봐줬던 유모를 내 엄마 같은 사람이었는데!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방금 왔는데 캡 누구시죠? 아니 인간을 데려와야지 아 얘 키메라 아니냐고 이 집안은 내꺼야! 주방기 켜지? 사오리데스 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 잘가 사오리데스 못했는데? 진정한 자웅을 겨룰 때다 진정한 자웅을 겨룰 때다 일주일 동안 설거지권 일주일간 일주일간 지그오키 하자 내기의 내용이 뭐라고? 지그사람이 사이클 1시간 타기 잘 골라봐 나 이걸로 간다 쎄나 쎄리 아니야? 맞아 데미지는 똑같아 근데 레츠고 레츠고 아 HP가 다르네? 응 어떻게 때리지? 아 피가 다르잖아 아 이거 대박이 똑같이 돼야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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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다를지 몰랐지 사오리데 사오리다 하! 약하구나 싸대기 지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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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체감 아 젠장 빠르구나 하! 흐 아우 아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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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아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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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한테 안개개개 미안해 탐색판고 그래 탐색판다 아니 피했는데 어 어 아 아니 아이씨 으흐 잠깐만 왜 이렇게 갑자기 잘하냐 치 아 뭐야 안피하자 피한다 반드시 피한다 아 그렇지 엠 아 옥 짜증나 하하하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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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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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페이크를 넣는 게 어딨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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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크 새끼야! 이씨! 건방진 것! 잘 피해보라고 마지막이니까 건방진 것! 깍깍깍깍! 어? 왜 안 돼 이거? 지금! 지금! 아니... 이겼다. 삼세판이라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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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막판 하자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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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지금! 아잇! 나이스! 아! 아! 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승부는 제가 이겼지만 번에는 기쁨이가 이긴 걸로 각각 사이클 30분씩 타는 걸로 안 탈 건데요? 나도 안 탈 건데? 그럼 우리 둘 다 타지 말자! 그래! 좋다! 똑같이 30분이니까 안 타면 되겠네 맞아! 하하하하하하 다들 수고했어요! 안녕! 안녕! 녹화! 종영! 팀학교 por einem 심지어 중국